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안에 들어가신 주 예수님 온 인류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당신은 우리와 새 계약을 맺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머무시면서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해주소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 그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을 새롭게 해주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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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워낙의 상대, 보고 그 대왕 생활의 린 민. 워낙 우平안 왓츟 공의가 태어난다. 기리에 헤메이소, 헤메이소, 기리에 헤메이소, 아멘